이번 게임은 스티피스의 점수 차이가 너무 높아졌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많이 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플레이를 최대한 끌어내보자고 생각으로 좀 긍정적으로 플레이를 했던 것 같아요. 뭐 다른 건가요? 제가 말하는 게 가장 큰 힘이 계시는 거예요. 일단 상대 선수는 키가 크고 팔이 길기 때문에 일단 수기적인 부분에서 볼이 하기로 올라간다고 하면 저희가 많이 불리한 상황을 많이 맞이하기 때문에 그 올라가는 볼을 안주기 위해서는 스피드로 최대한 스피드를 올려서 매트 앞 싸움이나 중간 싸움을, middle-ball 싸움을 많이 해야 되는 어려움을 조금... 그래서 우리의 개선은 트레이브 중간에 강렬한 사관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Пот 열한 사관을 했다고 해서 안전하고 이번에는 마지막 한다고 들었는데 많은 관중들이 와서 항상 많이 응원해주셔서 좋은 기운을 얻어가는 것 같고 감사합니다. 또 여기 경제가 아니더라도 항상 인도네시아 팬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힘을 받고서 그래도 다른 데가서도 경제를 할 때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 때에 진정해 주시기 때문에 전화에서 구하는 데가 또는 슬퍼가 무슨 상황이 많아. 그들은 통화가 얼마나 많아. 각각이 참을 하는 것. 다른 사람은 너무 많아. 하면서. 혼자 참고 싶었을 때 많이 아주 많이 많이 받아들이다. 그것도 생각하지 않나요? 네, 2개 다 했잖아요. 어떤 부분은 힘들지 않나요? 체력적인 부분이나 힘든 부분은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항상 파트너 분들도 열심히 저보다 더 많이 해서 부족한 점을 항상 보완하려고 같이 하기 때문에 저도 항상 힘들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최선으로 노력을 해서 2개 다 소화하려고 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는 본인의 결정 이스크림을 마련하기도 하고 저희는 실제는 과정에다 1개 다 소화하도록 하려고 본уск은 다른 분 swo꼬들하고 저는 본인의 결정 이스크림을 마련하는 것 그래서 대신의 결정 이스크림을 마련하기를 위해 저의 결정 이스크림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Dengan 내 사회적 이스크림을 바로